안녕하세요 지리산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나리는 산과 덜 어디나 자생을 하는데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어서 관상을 합니다 주로 산비탈 같은데 석기가 많이 있는 계곡 근처 그런 데서 주로 자생을 합니다 참나리는 특이하게 잎마디 사이에 이렇게 검은색의 주화가 달립니다 이 주화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번식을 하는데 꽃은 아직 피지는 않았습니다만 꽃에 있는 씨앗 보다는 이 주화로 주로 번식을 하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케 보면은 마늘같이 생긴 알뿌리가 있는데 그 알뿌리를 자양강장식으로도 먹고 또 약용도 합니다 참나리는 양명으로 백합이라고 하는데 맛은 달고 약간 써며 성질은 차가운 약초입니다 알뿌리를 진해 강장에 약으로 쓰고 또 백혈구 감소증에도 약으로 쓰며 진정작용, 항알레르기 작용 또 영양식품으로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는 가래와 천식을 없애는 용도로 약용을 하는데 이제 진액을 생성시켜서 폐를 윤택하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기침, 가래가 없어지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안정물질이 있어 가지고 정신을 안정시켜 주면서 그로 인한 불면증을 해소시켜 주고 또 체질이 허약해져서 가슴이 뛰고 진정이 되지 않을 때도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중병을 앓고 난 후에 신경이 쇄약해졌을 때도 약으로 쓰면은 효과가 아주 좋고요 이제 여자분들 산후 회복에도 좋고 또 갱년기 장애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알뿌리나 그 알뿌리 땅 속에 있는 비늘 줄기를 약용으로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9g에서 30g 정도를 달여서 먹으면은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늘처럼 생긴 알뿌리를 캐서 장아찌를 담가 먹거나 또 구워서 먹거나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옛날에 이제 식량이 귀하고 부족할 때는 그 마늘 뿌리 같은 알뿌리를 캐서 조금 남은 식량과 섞어서 죽을 끓여 먹었다고 그래요 죽을 끓여 먹으면은 신경쇄약이라든가 불면증이라든가 또 체질이 허약해진 정상을 치료하는 좋은 효과도 발휘하면서 배고픔도 해소하는 그런 약용 식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나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